자 이번 시간은 497페이지 민사집행법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1번에 보면 미등기 건물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경매할 수 있도록 받겠고요 그 다음에 1기일 2회 입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일 입찰, 호가 경매의 경우 유찰되면 1기일 2회 입찰을 실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간 입찰제가 도입됐습니다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줘가지고 기간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멀리 있는 사람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완벽하게 비밀을 보장해서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단점이다 동그라미 4번 호가 경매, 불을 호자 가격 같자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호가 경매는 사실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고요 5번이 중요합니다 매수보전금 인하인데요 옛날에는 응찰가, 입찰가 본인이 써낸 금액의 10%를 냈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만 내면 됩니다 최저 매각가격의 10%만 내면 된다 그래서 조금 이따 또 다시 한 번 매수보전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항고 남용 방지를 위해서 기억해 보니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정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는 56번에 있는데요 56번에 보면 첫 번째, 맨 밑에 10분의 1에 있는데 매수보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 매수보전금이 있고요 공매보전금이 있고 그 다음에 항고보전금이 있습니다 항고보전금 항고보전금이 있다 매수보전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만 내면 됩니다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그 다음에 공매보전금은 매각예정가격의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100분의 10 이상 항고보전금은 매각가격의 10%입니다 매각가격의 10% 이 세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저 매각가격이 9천만 원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다 1억을 써내려면 보전금은 내가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의 10%인 900만을 내고 나머지 장금이 9천백만 원의 장금이 있다 이런 경우 매수보전금은 최저 매각각의 10분의 1이고 1억의 매각을 허가했는데 여기에 불복을 해서 항고하려면 매각 대금의 10%인 천만 원을 내야 되고요 그랬다가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에는 이 항고보전금을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하고요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은 규칙이 정하는 이율이 100분의 10입니다 12% 이자 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자가 12%라고요 1억에 대해서 12%입니다 12%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죠 그러면 12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 이자는 1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천만 원 내놓은 돈에서 이게 항고 기각된 게 3개월 만에 기각됐다면 90일 만에 기각됐다면 이자 300만 원 빼고 나머지 700만 원만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은 규칙이 정한 이율 연 12%입니다 12% 이자 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고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는 아예 한 푼도 안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7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대금지급 기일에서 대금지급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금지급 기일에서 대금지급 기한으로 바뀌었다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금지급 기일에서 기한 옛날에는 딱 정해진 날 돈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2월 15일 돈 내는 날이면 딱 정해진 날만 돈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한이기 때문에 2월 15일까지 돈 내면 되고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배당 요구의 종기를 단축했습니다 옛날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낙찰 길이었지만 지금은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앞당겼습니다 그 다음에 498페이지 인도명령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종전에는 경매 개시 결정 전후에 따라 인도명령의 대상을 결정하였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단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만 가능하고 6개월 넘으면 안 됩니다 인도명령의 범위를 확대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 단 대금납부 후 6개월이 경과되면 명도 소송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98페이지 공매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압류부동산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부동산 공매 공매라는 게 공개매각이죠 기업체에서 공매 의뢰하는 경우도 있죠 기업의 비엄무용 부동산 공매 그래서 공매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499페이지 경매와 공매의 비교인데요 경매는 대금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매의 경우에는 비엄무용 부동산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는 공개입찰인데 경매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경매는 유찰되면 20% 또는 30%를 통상 저감하는데 공매는 압류부동산 공매는 10% 저감합니다 입찰보전금은 경매는 최저 매각가격의 10% 또는 20%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는 매각 예정가격의 10% 이상입니다 명도 책임이 법원 경매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의 경우 압류 재산 압류부동산 공매는 경매하고 똑같습니다 비엄무용 부동산 공매는 매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500페이지 그러면 장단점을 보면 경매는 가격이 저렴한데 위험하고요 공매는 비교적 안전한데 그 대신에 비싼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장단점은 반대가 되겠죠 공매는 거의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시험에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양가로 2번 501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 7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 대리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대리는 개업 공개사가 할 수 없고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1번에 매수 신청 보정을 대신 낼 수 있고요 보정금을 그 다음에 입찰표 작성 제출 그 다음에 3번 차순위 매수 신고 그 다음에 4번 만약에 최후가 매수 신고인도 안 되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안 되면 떨어진 경우 낙찰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정금을 돌려달라 할 수 있죠 1등 2등 한 사람 빼고 다 보정금을 돌려줍니다 그 보정금을 대신 돌려받는 것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9번에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7번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개업 공개사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은 중개 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똑같고요 그 다음에 502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인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합니다 지방법원장에게 양가로 2번 등록요건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유계사 이거나 법인인 개업 공개사 다시 말하면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부칙 개공 소위 중개인은 매수 신청 대리 못한다고요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은 자격증 없는 분들은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보증보험이나 공제를 미리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미리 보증보험 공제 가입 못하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동그라미 1번 자격증 4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죠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등록증 4번을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하지 않고 매수 신청 대리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개업 공개사만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여권용 사진인데 옛날에 반명함판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등록 신청 수수료인데 공인중개사는 2만 원이고 법인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3페이지 등록 통지인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동그라미 하세요 14일 이내에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4일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번에 있죠 암기 프린터 2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인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이내 해야 됩니다 종별 변경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504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서 오른쪽 메뉴에 처리기간 14일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그 수수료 2만 원 3만 원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05페이지 양가로 8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의 결격 사유입니다 1번에 보면은 뭐냐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못합니다 단 제21조 제1항 1호에 따라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 폐업을 해가지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됐으면 이런 경우에는 3년 안 지나도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민사집행법 제8조 제4호 경매 방해죄입니다 입찰방해죄 경매 입찰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년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 어떤 자로서 당의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5번 1번부터 4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입니다 이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있었죠 미성년자 파산 선고받은 자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은 당연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습니다 505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신고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거기에 니언을 밑줄 칠까요? 니언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하죠 그런데 중개업을 휴업했으면 4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6페이지 양가로 2번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시험에 나왔던 게 2번 3번만 밑줄 치십시오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3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1등 1명 뽑는데 2명에게 내가 1등 시켜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돈만 받아 먹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사무소 이전 신고 우리 중개사무소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507페이지 양가로 4번 등록증 등의 개시의 의무가 있는데 우리 중개업을 하려면 개시해야 되는 게 4가지입니다 등수보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인데 여기에다가 매수 신청 대리를 하려면 3가지를 추가로 더 개시를 해야 됩니다 즉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보수열표 그 다음에 보조보 매수 신청 대리를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 3개를 추가로 더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07페이지 양가로 5번 실무교육 별표하시고요 자 실무교육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밑줄 치십시오 우리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되죠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으면 됩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년입니다 실무교육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에서 했는데 사전교육이죠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지지가 않으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 대신에 시험에 지방법원장 X로 출제됐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단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가 필수 과목입니다 동그라미 3번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교육시설을 갖추고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그 지정 성인을 요청할 수 있다 기역,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그 다음에 니은의 공인계사협회가 실무교육 지정 성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본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성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휴업 또는 폐업인데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감독법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508페이지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매수 신청 대리협을 휴업, 폐업 휴업한 매수 신청 대리협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규에서 정한 신고서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첨부하여 감독법원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휴업 폐업의 경우에 하나는 다 밑줄 치세요 휴업 폐업만 등록증을 반납한다고요?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반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휴업 폐업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이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510페이지 510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행위의 방식입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인감증명서 밑줄 치십시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게 없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인감증명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나 임원이나 보조원은 출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대리권 증명문서는 매 대리행위마다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개별매각의 경우에는 매 물건 번호마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 카드 작성 보존인데요 사건 카드는 511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 제출해 보면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5년간 보존이다 5년 보존해야 됩니다 5년 보존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매수신청 대리 대상 물 확인 설명 양가로 3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